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실시간 정보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시간 9일 미증시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나스닥 지수가 1.16% 상승했고, 다우와 S&P500은 각각 1.2%, 1.16% 상승했습니다. 이날 상승은 기술업종의 성장주와 우량주가 골고루 이끌었습니다. 엔비디아가 3.54% 뛰었고, 아마존도 2.34% 오르면서 나스닥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6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매도에 0.49% 하락한 2,523선에서 마감했습니다. 특히 시총 3위까지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이 모두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방이 제한됐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매도에 1.16% 하락한 706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코스피 시총 1위인 삼성전자가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장중 6만 6천 원을 기록하며, 작년 10월 기록한 최저가를 터치했고, 종가는 전날보다 1.93% 내린 6만 6천 2백 원에서 마감했습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노태문 사장 등 최고위 임원들이 잇따라 자사주 매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9일, 애플이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아이폰 16 시리즈를 공개했으나, 주가는 0.04%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시장은 아이폰 16의 AI 기능을 주목했지만, 신기능 애플 인텔리전스는 다음 달에나 시험 버전으로 선보일 예정이라는 점에서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LG 이노텍과 BH, 자화전자 등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킹스탁의 조승연입니다. 주식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나 오늘도 고민 많으셨죠? 오늘 바이킹스탁은 시장의 이슈뿐만 아니라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특급 매매 기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서 댓글로도 소통해주세요. 간반 미 증시는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3.5%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기술주 중심의 상승폭이 컸는데요. 하지만 오늘 국내 증시에는 이 탄력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코스피는 6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바로 내일은 미 대선에 첫 TV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슈부터 전략까지 저희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성일 전문가님의 마음 편한 투자 전략 소개해드릴게요. 함께하는 방법 화면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바이킹스탁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조성일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벌써 다음 주가 추석입니다. 그러니까요. 추석이라서 좋은 것도 있는데 사실 추석을 앞두고 연이은 하락장이 이어져서 투자자분들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조성일 전문가님은 19년 차 전문가님이신 만큼 이런 하락장에서도 큰 흐름 읽어주실 분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9년 차 주식시장에서 수많은 경험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께 투자 노하우를 말씀드리고 있는 조성일 전문가입니다. 자, 너무 이렇게 우려하지 마시고요. 이제 이번 주만 지나고 나면 추석 연휴도 지나고 그 기간 동안에 FMC도 끝납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제대로 된 반등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지금부터 우리가 해당하는 전략들 갖고 있어야지만 수익 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까지 집중하시면 그분들은 다음 주부터 큰 힘 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전략으로 높은 승률 보여주시는 조성일 전문가님이십니다. 전문가님과 장중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막하단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전문가님과 오늘의 시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미증시가 하락장일 때는 이렇게 또 이렇게 커플링 현상이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는데 어제짱일처럼 좀 이렇게 반가운 상승장에서는 우리 국내 증시가 좀 커플링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좀 시황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또 9월 일정들을 정리해 주셨다고요. 맞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8월과 9월 내내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가 일단 무너져 있다. 그래서 이 심리를 회복하는 부분이 좀 중요한데 그런 부분 포함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도 세 가지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보면 제가 뉴욕 증시가 저가 매수 유입되면서 그래도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미 사실 우리나라 시장도 어제 점심때 이후부터 상승 흐름이 나왔었죠. 그런 부분을 오늘까지도 하루 정도는 좀 더 이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부분 이어가지 못하고 또 전강 후 약으로 아쉬운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선물에서 모두 다 숨 매도를 강하게 하면서 개인들만 사는 그런 좀 아쉬운 흐름이 나왔는데 우선 아직까지도 시장이 투자 심리가 많이 좀 힘들어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 관련한 그런 이슈들을 하나씩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고 싶은 것 같아요. 특히나 외국인도 역시나 먼저 불확실성에 관련해서 물량을 좀 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일정 좀 시간이 조금 지나야 되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거의 대부분 다 잘 소화하고 있다. 8월도 그랬지만 이번 9월 달에도 지금 다음 주면 추석이라서 우리나라 시장만의 그런 유동성 감소할 수 있는 부분들도 다음 주면 끝이 나고요. 또한 그 연휴 기간 동안에 FMC 일정도 있으면서 이때도 0.25%든 0.5%든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금리 인하 첫 번째 나오는 부분도 이벤트가 끝난다.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이제 또 9월 말과 10월 달 초에 여러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는 부분인데 그런다면 우리 다시 한번 기대감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은 8월과 9월까지 많이 힘들었지만 점점 더 어려웠던 구간들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양 시장도 쌍바닥 확인해 주면서 반전의 포인트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좋은 관점으로 말씀드리니까요. 우리가 지금부터는 우리가 너무 우울하기보다는 자신감 받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내일 아침 시간에 아침 오전 정중에 지금 트럼프와 해리스 첫 번째 TV 토론 일정도 있고 또 내일 밤 아웃시판에 CPI 이슈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두 가지 이슈가 시장의 큰 축을 움직일 수 있는 큰 그런 리스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벤트들은 잘 넘어가면서 아마 특히 이번 주 말과 잘 지내고 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목 금에 시장이 열리는데 이때부터 좀 의미 있는 반등 흐름이 더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미리 그런 부분들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지금 보면 3개월 동안에 특히 6월 7월 8월 동안 내내 많이 빠져섰던 화장품 섹터가 지금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어려운 시장 내에서도 큰 힘을 잘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보시고 특히나 조선열 전문가 제가 항상 방송 나올 때마다 제 방송을 잘 보셨던 분들은 또한 장중에 저와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이미 지금 지난주와 이번 주에 하고 있는 화장품 섹터가 반등 잘 나오는 부분에서 다 이미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또한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콜마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다 제가 공약주로 말씀드린 종목인데 다 보세요. 다 지금 시장보다 먼저 앞서 나가서 마음 편한 매매를 할 수 있게끔 제가 다 방송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 한국콜마 그리고 어제는 코스메카 코리아 다 신고점 갱신하는 지금처럼 정말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내내 빠지기만 하는 시장에서도 신고점을 갱신하는 종목이 있다. 그거를 지난주와 지난주 내내 먼저 말씀드렸다 한다면 우리는 지금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뿐만 아니라 다음 주 10월 11월도 항상 기대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증권가는 지금 저평가 매력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들은 더 상세한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화장품 섹터라고 해서 이번 하반기 때 다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명확한 부분이고요. 이제는 상반기 때는 그랬지만 이번에 9월과 4분기에는 모든 게 다 가진 않는다. 철저하게 북미 쪽, 북미 쪽에서 숫자를 잘 내는 기업들만 선별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그런 기업들이 몇 가지가 없어요. 말씀드렸던 종목들 뿐만 아니라 종목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다 해봤자 몇 종목이 안 돼요. 그런 종목들로만 철저하게 압축을 해서 9월과 10월, 11월 내내 매매에서 성과를 거둘 줄 알아야 한다. 이 부분들은 제가, 이런 조작들은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노보노디스크의 싹센다, 비만치료제 위고비, 위고비 같은 경우가 드디어 10월 중순 때 한국에 온다고 합니다. 이런 이슈 때문에, 이런 이슈에서 풀어서 또 뭐냐면, 원래 예전부터 출시되었던 싹센다, 이게 특허가 만료되는 시기도 같이 겹치면서 비만치료제 관련한 투자 심리가 뜨거운 상황인데요. 여기서도 종목들에 볼 수 있는 군을 넓히기보다는 좁혀야 한다. 좁게끔 체크하고서 여기 내에서 눌림목에 대한 매매를 이용한다거나,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돌파 매매에 대한 그런 타이밍도 볼 줄 알아야 한다.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9월달에, 지금 내내 8월도 그렇고 9월달에도 시장이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이 8월달 초 대비해서 같이 쌍바가 찍은 위치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사실 9월달에 그렇게 큰 V자 급등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 부분들은 다들 좀 공감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장 지수는 큰 상승이 안 나오고 횡보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이번 9월달에도 시장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성과를 낼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는 이벤트와 종목들 투자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도 이렇게 나와있지만 당장 내일 아침과 내일 하루, 또 이번주와 다음주에 있을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있고, 또 다음주에 보시면 2주 후에도 알테오젠 이슈, 금투세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는 이슈, 수소 관련 이슈, 방산 관련 이슈, 또 마지막에 K배터리 관련한 이벤트 더 있습니다. 이번 9월 중에 재건 관련한 모멘텀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밸류업도 한 번 더 좋은 모멘텀이 9월 중에 있을 계획이에요. 또한 제가 10월달에 이벤트 두 가지를 제가 추가해봤어요. 뭐냐면 이번 10월달에 있을 배터리 안정성 관련한 기업들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까? 더 나아가서 테슬라가 로봇텍스를 10월 10일 날에 공개할 예정. 이런 이벤트까지도 다 우리가 지금 이번에 접근할 9월달, 이 9월달 내에 다 미리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충분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 그래서 시장에 빠져가지고 너무 이거에만 우울해하시면요. 앞으로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수많은 이벤트들이 우리를 매일마다 기다리고 있고, 언제든지 조금만 집중한다면 투자하면서 우리가 좋은 모멘텀 볼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침울하겠거나 혼자서 잘 안 되는데도 혼자서만 하려고 한다면 다 이걸 놓칩니다. 더 이상 그렇게 실수하시면 안 돼요. 시장이 어려울 때도 성과를 낼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집중하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화면에 제가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 봐도 이벤트 하나하나가 있는 것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재건 관련한 이벤트가 있다고 하는데, 나는 어떤 종목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타이밍 때 봐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전문가님, 10월 10일 날에 테슬라 이벤트가 있다는 것은 지금 방금 말씀하시니까 알겠는데, 저는요, 투자는 오랫동안 했지만, 이 로보텍시에 관련한 이 이벤트에서 자율주행 같은데, 저는 어떤 종목을 더 우선시해서 접근해야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신 분들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하나하나 이벤트마다 해당하는 상세한 내용들과 해당하는 전략들은 장중에 계신 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공략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조성현과 함께하면 된다. 이것만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이에요. 앞에 말씀드렸던 다가오는 핵심 이벤트에 대해서 우리가 갖출 수 있는 전략과 수혜주, 더 나아가서요. 지금 어려운 시장 때에도 외국인이나 기관같이 메이저 수급들이 지금도 어려운 시장 때에도 꾸준하게 모으고 있는 종목들이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당장 오늘도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함께하시는 분들께만 자신 있게 말씀드릴 테니까 이 기회 다시는 놓치지 마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시시각각 변화는 시황을 분석하기는 어려운데요.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전문가님의 시황을 들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막 하단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방송 공략주 현황을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곧 추석이라고 선물을 미리 많이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지난주 공략주였던 코스메카 코리아부터 또 2주 전에 짚어주셨던 한국 홀마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고공행진 중인데요. 오늘도 추석 선물 한아름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그 전에 앞서서 방송 공략주 현황 시원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선은 방송 최근 공략주 말씀드리기 전에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조성일 전문가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한 페이지로 짧게 말씀드린 다음에 다음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올해로 19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몸담고 있고 또한 첫 직장 메이저 증권사에서 근무도 하고 강남 지역 쪽에서 근무도 하고 또 그리고 다양한 자문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께 투자 조언을 드려왔고요. 고객 중에서는 예전에는 성형외과 의사 또 다양한 많은 의사분들, 변호사분들, 중소기업 CEO분들 또 압구정에 있는 부유한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셨던 자산가분들 많은 분들께 밀착해서 자문을 드리고 증권사 했을 때는 운용도 하면서 많은 성공 스토리를 써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번에 10개월 차에 이 방송에 나와서 더 많은 분들께 투자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정말 주식에 정말로 진심이고 지금도 제 머릿속에 담겨있는 수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아낌없이 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에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제가 제 스스로를 한번 평가한다면 한 세 가지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저는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성실합니다. 저는요. 지금 벌써 9월 중순인데 아직까지도요. 올해 한 번도 휴가 쓴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매일매일마다 시장에서 투자하면서 또 공부하고 또 자문 드리는 걸 정말로 좋아 일을 정말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저의 어떤 조언과 자문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내시는 분들이 있다 한다면 저 정말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5시 반에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12시 반에 잘기 때까지 하루 종일 대부분 시간을 항상 주식에 소위 미쳐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정말 꼼꼼해요. 제가 19년간 투자하면서 제가 방대한 내용들을 매번 메모를 할 때 에버노트라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대한 내용들을 매일마다 성실하게 꼼꼼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저의 성공 스토리의 가장 큰 미천인데 거의 지금 노트가 한 만 개 이상 쌓여있거든요. 그런데 당장 지금도 어떤 내용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하면 저의 메모하는 프로그램에서 바로바로 19년치에 대한 내용들이 요약되어서 나옵니다. 그런 내용 바탕으로 해서 저는 정말 좋은 조언을 언제든지 수시로 드릴 수 있다. 저의 정말로 꼼꼼한 그런 장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친구들 합니다. 어쨌든 이게 주식이지만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럴 때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의 화법이나 어떤 분위기나 말투나 당한 부분에서 정말 친근해야지만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자문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친근하거든요. 이렇게 19년의 경력을 통해서 성실함, 꼼꼼함, 친근함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번 9월뿐만 아니라 올해 연말까지 또 내년까지도 정말 성과 낼 수 있는 기대가 되는 그런 최고의 그런 자문들과 전략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때 8월 27일 날 그 방송 때 드린 종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화면 보시는 한국 콜마예요. 지금은 어제와 오늘은 이렇게 큰 상승을 보인 거를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항상 중요한 거는 오늘 콜마가 오른 거는 다 안다. 그런데 조성일 전문가는 이 콜마 종목을 언제 얘기했냐, 언제 포착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결국에는 그거에 동의가 되고 매력이 느껴져야지만 그 다음에 저와의 전략을 따라올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세요. 저는 8월 27일 날 그때 위치가 2위치였어요. 이때 위치를 보신다면 6월달, 7월달, 8월달 내내 3개월 연속으로 주가가 빠지고 횡보하던 위치, 이런 위치인데 이 횡보에 막 빠질 때 저는 방송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 횡보가 길어지는 때에서 정확하게 저는 이 위치를 말씀을 드렸을까요?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이어서 9월달에 이런 상승 나오고 있고 어려운 시장인데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다. 이런 모멘텀, 이런 부분들을 저로부터 배워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거 보실까요? 제가 7월 말에 말씀드렸던 리가켄바이오예요. 이전부터 보시면 방송 나왔을 때의 타이밍이 차트 때의 이 타이밍이에요. 이걸 보시면 지금이야 8월달에도 큰 상승을 보인 거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 나왔을 때 7월 23일 때는 2위치였거든요. 상승은 나왔지만 주가가 한 달 동안 내내 횡보하고 눌려있던 위치. 이런 위치 때 저는 자신감 있게 이 방송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대한 결과는 8월달에 이런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참 좋은 공략을 도와드렸어요. 또한 STX 엔진 같은 경우도 7월 16일 날 내내 한 달 동안 내내 횡보하고 있던 이런 위치 때의 말씀을 드렸고 물론 8월 초에는 시장이 다 같이 무너지다 보니까 같이 빠졌지만 바로 이내 회복하면서 이때 상한값을 기록했고요. 이러면서 한 달 만에 이런 큰 상승세가 나왔고 제가 목표로 했었던 목표가는 이미 월등하게 돌파했던 라인을 보여줬다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었고 이것도 있죠. 바이넥스도 제가 이미 이런 타이밍 때 방송에서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 다음 코너 다음 다음 코너 때 말씀드리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 콜마, 바이넥스, 리아켄바이오, STX 엔진 이 정보들을 다 보면요. 그냥 제가 아무렇게나 타점 잡아서 말씀드리는 정보들이 아니에요. 저만의 19년 노하우인 큰형님 기법 다음 다음 코너 말씀드릴 거예요. 저의 기법과 함께라면 여러분들도 앞으로 9월 말과 10월, 11월, 1월 다가오는 때에 제2의 리아켄바이오, 제2의 바이넥스, 제2의 한국 콜마 함께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방송 자리에서 드리는 종목들은 제 조건이 뭐냐면 저희 큰형님 기법이긴 해요. 하는데 장 끝난 다음에 종가 기준으로 큰형님 기법에서 나온 조건에 대입해서 나온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9년 동안 쭉 보고 또 올해 1년 동안에도 좀 보다 보면 방송 종목 때 드리는 기법 종목보다도 장중 장중에 저희 기법 통해 나온 종목들에 대한 퀄리티가 몇 차원으로 더 높다. 지금 리아켄바이오와 바이넥스와 한국 콜마에 대한 그런 퀄리티가 이 정도 위치에 대한다면 장중에 제 기법에 나오는 종목들의 퀄리티는 몇 차원 더 높게 여기 천상계 이쪽에서 노는 종목들을 말씀드린다. 한다면 저와 함께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매일매일 마다 제가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한 그런 투자 일정과 이슈와 관련 주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도 정말 정말 제가 봐도 정말로 귀한 자료거든요. 이 자료들까지도 함께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번 기회에 통해서 이런 저의 모든 혜택들을 한 번에 다 가져가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의 방송 공략주 현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께 공략주 받아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막 하단 참고해 주세요. 저희는 이어서 오늘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종목을 알아보는 오늘장 스타킹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업종입니다. 10월 위고비 출시 기대감으로 비만치료제 업종 올라왔고요. K-뷰티 글로벌 시장 확대로 화장품 업종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 유입에 2차 전지 업종 올라왔네요. 다음으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서 수혜주로 인벤티즈랩 올라왔고요. 정부가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대한 예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농화성 주목받고 있습니다. 헤리스에 이어 트럼프도 마리화나 허용 찬성에 상한가 기록한 우리바이오 올라왔네요. 오늘의 이슈가 가득 담긴 종목들 올라왔는데요. 저는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업종에 이렇게 찍어주실지 너무 궁금한데요. 세 가지 꼽아주시겠어요? 오늘도 말씀드리기 위해서 골고루 내용들을 가져왔어요. 오늘은 제가 한국 콜마, 인벤티즈랩, 마지막으로 한농화성 말씀도 드릴게요. 첫 번째로 한국 콜마 꼽아주셨는데 사실 2주 전에 꼽아주셨던 전문가님 대표 공략주입니다. 2주 만에 벌써 1, 2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오늘 신한투자증권에서는 한국 콜마가 3분기에도 큰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히면서 목표 주가를 12%대 올렸는데 앞으로의 전망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하고도 중장기적인 의견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오늘 차트인데 오늘 너무나 어려웠던 시장, 최근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제가 지지난주 때 공략 도와드렸던 한국 콜마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고점을 그것도 갭으로 크게 갭상승하면서 신고점을 갱신했다. 정말로 정말 의미 있는 시그널이 오늘 나온 부분이고요. 오늘 또다시 이렇게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갭상승을 하는 고점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국 콜마 같은 경우도요. 이미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까지 다 통과했기 때문에 다음 목표가를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음 목표가는 오늘 종가가 7만 6천 원대 라인으로서 마감을 했는데 다음 라인으로는 제가 8만 원대, 예를 들면 8만 1천 원, 8만 2천 원 정도 그 정도의 밴드를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을 자랑하기 위함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지금 화장품 기업들을 볼 때요. 이 종목이 상승했다고 해서 그냥 화장품 다 올랐으니까 이제 나면 안 봐야지 이러시면 앞으로 이번 주도 그렇고 9월달, 10월달 내내 더 상승할 걸로 전망되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다 놓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화장품 기업은 지금부터도 접근해도 좋다.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화장품 기업도 본다고 한다면 종목이 30개 이상 되게 많은데 세부적으로 그렇다고 종목들을 내가 다 하나하나 공부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는 또 본업도 바쁘고 생업에도 지쳐있고 또 종목을 볼 줄 알아서 눈도 없고 종목들이 많은데 전문가님 화장품 기업 좋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오늘도 참 좋은 모습 보이고 있네요. 그런데 어떤 종목을 또 내가 봐야 좋은 기회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일단은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욱더 철저하게 북미 쪽에서 실적 숫자를 정말 잘 보이고 있는 기업들 사실 세부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몇 개 안 돼요. 그중에 한 가지가 한국콜마고 그중에 또 한 가지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였거든요. 그 외에도 몇 종목이 더 있습니다. 저는 그 종목들 다 공부했기 때문에 자신감 있기 때문에 저는 또 내일이든 또 이번 주든 다음 주든 저는 내내 타점 잡고서 공략을 할 계획이에요. 그런 부분들 놓치지 마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K-뷰티 수요 증가에 한국콜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인벤티지 랩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전문가님은 다이어트 하시나요? 워낙 날씬하셔서 해당이 없으실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이거 저 지금 민망하네요. 정말요? 요즘은 여자들 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좀 이렇게 다이어트나 비만 치료제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다음 달에는 좀 위고비가 출시가 되면서 인벤티지 랩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 꼽아주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일정 관련한 모멘텀이 몰리고 있고 어려운 시장 내에서도 이렇게 소위 말하는 핫한 테마에 얼마 안 되는 거래대금이지만 그게 일부 소수 테마로 몰리고 있다. 그중에 한 가지가 비만 치료제 종목들인데 저는 이 비만 치료제는 사실 당장 지금이 아니라 조금 눌린다 한다면 또다시 언제든지 눌림목 공략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올해 연말까지도 내내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 인벤티지 랩이 어제에도 이어서 오늘도 큰 상승이 나오면서 어느덧 7월 때에 기록했던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기 위한 목전에 와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내에도 이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확률도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인벤티지 랩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다른 종목이죠. 예를 들면 블루 엠텍이나 또 종목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이벤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드디어 10월 중순 때 한국에 출시한다. 모멘텀 중요한 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먼저 노보 디스크가 나왔던 과거의 비만 치료제 싹 센다. 이 제품이 올해 연말 내에 특허가 만료된다. 그래서 굴지의 다수의 국내 기업이든 해외 기업들의 비만 치료제 관련한 기업들이 다 이 부분을 시장을 노리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다. 매번 임상 실험에 대한 이벤트들이 꾸준하게 나올 것이고요. 해당해서 해외에서도 일라엘 릴리와 노보드 디스크 또 다른 비파마 기업들의 좋은 내용도 나오면서 결국 연말까지도 시장은 횡보하거나 어려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한 투자 심리는 내내 좋게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내용을 안다고 하더라도 이 인벤티지 랩, 예를 들면 블루엠텍 종목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분들이 그거를 종목들, 열매까지 종목들을 다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타점 잡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상당히 좋아하고 공략을 매번 할 그런 계획에 있는 중요한 섹터이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서는 또 저의 매일매일에 공략하는 저의 노력에서는 언제든지 타점 잡히면 공략을 할 계획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회도 다음부터는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말씀드릴게요. 비만 치료제 성장 기대감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벤티지 랩 계속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스타킹 종목은 한농화성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지난달 전기차 화재 이슈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는 정부가 배터리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라고 하면서 한농화성이 한 번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2차 전지를 다시 한 번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이나 다양한 양극재, 응구재 기업들은 성과가 많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는요. 2차 전지 섹터는 올 하반기에 내내 공략해서 우리의 성과를 낼 그런 도전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세부적으로 본다면 2차 전지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런 투자 아이디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는 첫 번째로는 화면에 보시는 한농화성이 포함되어 있는 전고체 배터리 쪽은 집중할 줄 알아야 한다. 물론 실제 양산까지 가는 길은 앞으로도 험난해요. 앞으로 정말 빨라봤자 2027년이고 이것조차도 더 뒤로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미 2차 전지 기업 대부분이 워낙 1년 동안 내내 빠지면서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는 위치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 번 모멘텀 붙이면 큰 상승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세터이기 때문에 투자할 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물론 전고체 배터리가 양산까지는 많이 남았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계속적으로 안 좋은 내용보다는 점점 더 양산을 위해서 도전을 하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꾸준하게 나올 것이다. 그런 이슈 한 가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는 한 번 더 계단식으로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변곡점 매매하면서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부분들 제가 도와드린다. 타점 말씀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장 스타킹 종목으로 한국홀마 인벤티즈랩 한농화성 짚어주셨습니다.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전문가님의 더 많은 공략주를 받아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함께하는 방법,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똑똑한 종목을 골랐다면 이제는 실전 매매를 해봐야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을 배워보는 셀킹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한 가위를 앞두고 더 큰 통 큰 큰 큰형님 기법을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박스권 시원하게 돌파하는 큰형님 기법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대부분 분들이 기법과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19년간 투자를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마인드가 거의 10분의 9입니다. 그만큼 절대적인 부분이 투자 마인드가 정말 중요한데 왜냐하면 세상 모든 일이든 투자든 다 마음이 불편해지면 모든 일을 그르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제가 자문을 구하시든 제가 오프라인 때 강연을 하든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정말로 성과를 내고 싶다면 마음 편한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19년간 투자를 해보니 저의 결론은 이겁니다. 마음 편한 매매에 의해서는 저의 큰형님 기법과 함께 하신다면 그런 마음 편한 매매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장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전을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 두 가지입니다. 조건은요. 첫 번째는 특히 메이저 큰형님들 중에서 기관형님들 기관형님들을 필두로 메이저 수급이 꾸준하게 물량을 모으고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을 먼저 보고요. 그런 종목인데 모으고 있는 기간 동안에 주가가 눌리거나 횡보할 때 그런 타이밍을 노린다. 우스강스러운 그런 이모티콘이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횡보하는 때도 기관형님들이 물량을 쭉 모아가는 때 주가가 눌릴 때도 형님들은 물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물량을 모으다 보니 그 이후에 이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런 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마음 편한 매매이자 큰형님 기법이에요.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 콜마예요. 저는 8월 27일 방송 때 저는 왜 이때 내내 눌리고 횡보하고 하는 이렇게 재미없어 보이는 그런 위치 때 저는 왜 이때 말씀을 드렸을까. 어떻게 이때 말씀을 분양을 해서 바로 1차면 2차면 다 목표가를 빠른 시일 내에 어려운 시장 때 통과했을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조건이에요. 보실까요? 아래 보시는 빨간색 줄은 기관형님들이 물량을 꾸준하게 모아가고 있는 그런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는 선입니다. 내내 매도하고 있던 기관이 7월 중순부터 물량을 꾸준하게 쭉 모으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세요. 거의 한 달째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모으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 기간 동안에 더 오르지 않고 횡보하고 있다. 이거예요. 딱 두 가지입니다. 메이저 형님들이 모으고 있는 기관 동안에 주가가 더 오르지 않고 오히려 횡보하고 있다. 이 타이밍이 최고의 황금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후에 이런 흐름이 나왔다. 어려운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신고점을 갱신했다. 이 타이밍이에요. 이 타이밍을 저의 클리어는 기법은 알려주는 타이밍입니다. 다음 거 볼까요? 다음 거는 S-TX 엔진이에요. 이 종목도 1차 목표가를 이미 월등하게 통과하는 그런 종목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위치는 7월 16일 날 2위치였어요. 이것도 제가 괜히 이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내내 참가하지 않고 있던 기관이 6월 초부터 해서 물량을 꾸준하게 쭉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늘리고 있는 기관인데 그 기간 동안에 주가가 좀 오르는가 싶더만 6월 말부터 한 달째 꺾이는 흐름을 보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주가가 꺾이고 횡보하는 때 이런 때에도 주포였던 기관이 물량을 더 모으고 있다.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공략을 했더니 8월 초에 시장 어지러웠을 때도 이겨내면서 바로 상한가 기록하고 큰 상승이 나왔다. 결국에는 마음 편하게 시장에 빠지든 오르든 상관없이 공략을 했더니 이런 흐름을 가져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예측은 리각헨바이오예요. 이 종목도 제가 7월 23일 날에 방송 때 이때라 드린 종목이에요. 보시면 이때도 이것도 보세요. 기관이 4월 중순부터 꾸준하게 물량을 늘리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쭉 보고 있어요. 거의 3개월 연속으로. 그 기간인데 주가는 내내 횡보하다가 조금 오르는가 싶더만 다시 또 횡보하는 그런 재미없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미없는 게 아니에요. 이 타이밍이 황금 타이밍인 거예요. 이 타이밍을 볼 줄 아는 눈을 길러야 한다. 형님들이 물량을 더 모으고 있는데 주가는 횡보한다. 이 타이밍. 그러니까 이후에 8월 달에도 더 상승이 나온 겁니다. 이거를 잡을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린다는 걸 도와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VT예요. 3월 2일 종목이거든요. VT가 3월 2일 날에 이 위치였어요. 이때 보면 15,000원 때거든요. 1월, 2월, 3월 내내 횡보할 때. 정말로 최악의 바닥이었던 그런 위치였습니다. 저는 그때 방송에서 VT를 말씀드렸어요. 왜냐면요. 이미 1월과 2월과 3월 초까지 내내 기관이 꾸준하게 물량을 모아왔거든요. 이런 타이밍에 접근을 하는데 그동안의 주가는 오히려 횡보하고 눌렸습니다. 이게 황금 타이밍이에요. 눌린 거를 아쉬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관 형님들이 물량을 모으고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접근을 했더니 이후에 3월, 4월, 5월, 6월 이런 상승을 나오는 종목을 이 타이밍에 잡을 수 있는 기법을 저로부터 저에게 장중에 배워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시간 근처에서 한 2, 3분만 더 말씀드릴 건데 제가 원래는 준비한 내용은 조금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안 끊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2, 3분간. 우선은 지금 보면 단순히 주가가 눌리거나 그냥 횡보만 하면 다 기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명확한 공략할 수 있는 패턴이 다섯 개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이 패턴까지 조합을 해야지만 저의 기법을 적용해서 꾸준하게 제2의 콜마, 제2의 VT를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패턴은 제가 준비한 시간은 있습니다. 보면 준비한 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장중에 저로부터 교육받으시면 쉽게 배울 수 있거든요. 이런 패턴이 있어요. 패턴 2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 패턴을 교육받고 알아야지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로부터 배워가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여는 기법 통해서 패턴들을 함께 배우고 싶으신 분들, 그러신 분들은 저와 함께 장중에 교육을 진행하면서 저의 기법이 여러분의 것으로, 제가 봤을 때는요. 시간이 길게 필요하지 않아요. 한 일주일이나 한 2주일만 저와 함께 하시면 어느덧 여러분들께서도 이 종목도 지금 이 위치가 큰여는 기법인데 그렇네 하면서. 그리고 또한 제가 관심 종목입니다 말씀드리면 아 역시 전문가님 역시 이 위치 말씀하신 시간 이때가 장중에 이때가 역시나 그 기법이 적용되는 거군요.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서 이번 기회 때 큰여는 기법이 평생 여러분들의 중요한 투자 무기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있을 수 있느냐요. 저로부터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또 이 교육을 꼭 받아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큰여는 기법과 함께라면 시장 흔들림에서도 마음 편한 매매를 할 수 있는데요. 방송 공략주만큼 퀄리티 높은 종목을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막 하단 참고해주세요. 그럼 계속해서 내일장 바이킹 시간이 이어집니다. 투자의 첫 걸음은 좋은 종목을 잘 사는 거죠. 내일장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을 알아보는 내일장 바이킹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내일장 종목은 VT입니다. 북미 시장까지 수요 확대 가능성이 높고 올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13% 상승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내일장 종목은 바이넥스입니다.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생물보안법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고 이에 대한 최대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내일장 바이킹 종목으로 VT와 바이넥스 꼽아주셨는데요.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VT는 올해 3월에 꼽아주신 이유로 고공행진 중인 전문가님의 대표 공략주잖아요. 앞으로의 전략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바이넥스는 또 올해 7월에 꼽아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신고가 경신 중인데 드디어 오늘 생물보안법이 미국 하원 표견을 통과하면서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두 가지 종목 앞으로의 전략과 전망이 궁금한데요. 네, 오늘 내용도 잘 준비했고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또 장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 종목은 두 가지는 뭐냐면 오늘 마감 기준으로 저의 퀴러닝 기법에 정확히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가져온 종목이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두 종목 다 제가 이미 이 바이킹스탁 방송에서 이전에 말씀을 드려서 정말로 뛰어난 그런 공략을 도와드린 종목인데 한 번도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또다시 한 번 가지고 온 종목입니다. 그만큼 제가 더욱더 자신감 갖고서 가지고 온 종목이니까요. 이번에는 더욱더 집중하시기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VT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글자가 많이 써있지만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의 대표적인 제품인 리들샷. 이 제품이 한국의 다이소와 일본 쪽 여기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올 하반기부터 제대로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미국의 투자를 미국의 인디브랜드 기업들이 진출을 할 때 아마 오프라인보다는 거의 한 10분의 7 정도의 확률은 온라인 시장을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에서의 아마존과의 협력을 통해서 온라인 사업을 준비하는데 이 부분에서 아마존에서의 행보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VT가요 얼마 전에 7월에 썼던 아마존 프라임데이 그때 이 VT의 리들샷 제품이 페이셜 세럼 부분에서 3위에 올랐습니다. 그만큼 한 번도 미국에 가지 않았고 이제 막 진출한 그런 선보인 제품인데 바로 첫 번째부터 성과를 냈다 한다면 올 하반기에 있을 북미 쪽 대규모 소비 이벤트 거기에 또 금리 인하하는 미국의 매크로를 통해서 아마 올 하반기에는 더욱더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가 더 폭증할 그런 전망인데 그런 흐름에서 북미 쪽에서 화장품 판매에 대한 실적을 크게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집중하는 부분이고요. 더 나아가서 올 12월 달쯤에 중국 위생허가를 취득할 전망이기 때문에 한국, 일본 그리고 하반기에 미국과 12월의 중국 모멘텀 웬만하면 전 세계에 있는 굵직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섹터는 다 아마 참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 크게 증가하지만 내년도에도 이익이 더욱더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의 기업인데 주가가 6월 달과 7월 달에 한 차례씩 두 번 4만 원 고점 찍은 다음에 주가가 지금 눌려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최근에 8월과 9월 달에 2만 7,500원 라인을 내내 힘있게 지지받으면서 반등 나오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에서 기관이 지금 2개월, 3개월째 내내 순매수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기관 형님들이 물량을 꾸준히 쭉 늘려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 기간 동안에 주가가 눌리거나 횡보하고 있다면 이게 바로 황금 타이밍이다. 드린 말씀 아마 까먹지 않았을 거예요. VT, 정확히 타이밍에 온 종목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번 사이클 때는 이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무례에 보여진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매수가로는 2개월 시초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목표가로는 1차는 3만 8천 원 라인 2차는 4만 2천 원 라인 말씀드리겠고 손절 라인으로는 2만 8천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 바이넥스입니다. 오늘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좋은 내용 나왔지만 이런 모멘텀 통해서 더 연말까지도 아마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더 상승세가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내용은 또 많아요. 많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더 좋은 내용들이 꾸준하게 연말까지 나올 수 있다. 수혜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FDA의 품질실사를 통과한 그런 중소형 CDMO에 대한 니즈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니즈는 많지만 조건에 부합하고 있는 기업들은 많지 않은데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셀트리온 바이로시밀러 CMO 쪽을 준비를 하면서 아마 12월 달쯤에는 좋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드리는 종목이에요. 내년도에는 확자 전환할 수 있는 전망이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시기는 저는 지금이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나 이 종목도 6월부터 해서 6월, 7월, 8월, 9월 내내 지금 기관들이 기관이 물량을 꾸준히 늘려가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 기간인데 주가는 7월 달, 8월 달, 9월 달 내내 2만 원대 초반 라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아쉬운 게 아닙니다. 이런 타이밍이 황금 타이밍이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종목도 역시나 이게 시초가를 말씀드리겠지만 1차 목표가로는 2만 4천 원 라인 2차 목표가로는 2만 6천 원을 말씀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으로는 1만 8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VT 지금 말씀드렸던 바이넥스 둘 다 상세한 전략들과 내용들 업데이트는 장중에 계신 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네일장 바이킹 종목으로 VT와 바이넥스 꼽아주셨습니다. 자막 하단 참고하시면 장중에도 전문가님께 공략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마음 편한 매매를 위한 큰형님 기법이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장 스타킹 종목으로는 한국 콜마와 인벤티지 랩 한농 화성 꼽아주셨고요. 네일장 바이킹 종목으로는 VT와 바이넥스 짚어주셨네요.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전문가님의 노하우는 계속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